뭔 개 꺼진 거야 이거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ㅅㅂ 아 근데 저 노래 불러야 하는데 뭐 불러야죠? 아 근데 왜 한다 했지?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자원이 아니라 휴가 때 집에 쉬고 있는데 매니저님이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혹시 괜찮으세요? 해서 아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 그냥 시키는 거 아무거나 할게요 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아 너무 그때 약했어 내가 진짜 노래 진짜 개 못하는데 이 말 한 게 제가 뭐 해야 할지 몰라서 발라드 같은 걸 제일 좋아하는데 고음이 안 올라가서 못 불러요 랩은 저 혀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혀가 꼬이던데 아 음 낮출 바에는 안 부르지 가운 너무 떨어지잖아 음 낮추는데 올해 추천받습니다 근데 아마 1절씩만 부를 거라고 들었어 근데 너무 발라드 없이 신나고만 부르면 허접해 보이지 않을까? 그렇다고 발라드 하긴 했다가 못하면 어떡해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 저 어제 처음으로 그 그리오 킬링 보이스 한 거 봤는데 아 그냥 너무 잘하던데 그 사람들은 막 영어 노래도 부르는데 발음도 좋고 잘하던데 그 딜라이트님이랑 엄티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노래가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처음 듣는 노래여서 보다 꺼쓴 광주 썰요? 구슬 아이스크림이요? 그 일단 그 전조의 사건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30분 정도 가면서 든 생각 어 휴게소 안 가나? 나 슬슬 한계인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만하니까 딱 휴게소 도착한 거예요 내리려 했는데 벨트가 안 풀려서 늦게 내려가지고 이제 곰부씨랑 같이 가게 됐는데 물론 같이 라기엔 그냥 뒤에 따라갔는데 화장실 가고 나왔는데 근데 곰부씨가 이제 편의점을 가길래 어 나도 뭔가 혹시 먹을만한 게 있을까 하고 편의점을 따라갔는데 구슬 아이스크림과 운명적인 만남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난 구슬 아이스크림밖에 안 샀으니까 살 게 없어서 이제 계산대 앞에 갔지 그리고 이제 마침 또 내가 지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버렸지 구슬 아이스크림 맛있다고 내가 이제 먹으면서 드는 생각 아 근데 나 버스에서 먹으면 양식 못하는데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먹자 먹고 죽자 하고 이렇게 살아버렸지 원래 양치를 내가 거의 먹고 바로 한 스타일이 아닌데 교정을 하니까 나의 생활 패턴도 교정돼 버렸어 이러다가 내 불균형한 몸에 뼈 조각까지 다 교정될 것 같은 기세야 이 정도면 칼바람 내전은 어쩌다 시작했냐 글쎄요 기억이 안 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뭘 봐 나도 청년 침해 온 거 같아 이게 또 왜 구석에 앉았냐 이건 생존 본능 구석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곳을 등지고 있어도 안전하다는 거잖아 근데 강원지에 있으면 이제 360도를 사주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구석을 앉아버렸지 그냥 왜 시작했냐면은 아 제가 늦잠 잤는데 그래서 아 늦잠 잤다 하고 나갔는데 이모님이 밥 먹고 가랬어 밥 좀 먹다 왔어요 밥 좀 먹다 하면 늦을 수 있지 사람이 그리고 제가 오늘 신기한 게 늦잠 잤다 했잖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버츠버를 하고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깼어 꿈을 그래서 무서웠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할 수가 있나 내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상한 거 먹었다니까 진짜? 어떤 거 같아 근데 이렇게 수금은 형보다 잘하던데요 계속 돈이 들어오긴 하더라 깜짝 놀랄 줄 아나? 그럼 오늘 지각한 거니까 10시 3시까지 뭔 소리야 이 10시까지입니다 10시까지 10시 아니 내가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으면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했을 거야 아 나는 프로게이머 근데 진짜 님들 일단 혹시 제가 이런 방송을 했다고 저한테 실망하신 분은 없죠? 이런 방송을 했다고 저한테 팬 안 해라고 하시는 분 없죠? 감사합니다 3살 2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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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살 2살 3살 3살 2살 3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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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살 3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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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살 4살 3살 감사합니다.